무한맨 선함이 알게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무한 또 맞고 죽을 것인가 근데 오늘은 무한 당하더라도 그냥 웃고 말게 무한맞고 뒤질 것인가 오늘은 극복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가봅시다 저는 무한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중하게 할게요 신중하게 떨려요 1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자켓 풀면서 어나더 부르는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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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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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끝내봤냐 어휴 야 이크였다 어우 이거 끝내맞냐 아휴 표장님이네 표장님 아휴 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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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아우씨 장관 암무카오고 있다 야 네네많이들 하네 아우 이런 넵 야 어떻게 이렇게 많냐 진짜 잘 뛴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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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나가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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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이 안되서 잘 못 때리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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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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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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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 제발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맞았다고 무한해 맞아 나이스 어우 저놈만 처리하면 반은 처리한거야 저놈만 처리하면 반은 라운드 투 화이트 라운드 투 화이트 라운드 라운드 투 화이트 라운드 투 화이트 라운드 투 화이트 2배기 야 아우 밥을 해요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이스 기적의 역전승 이게 기적의 역전승이지 이런게 이런게 2000이야 아 안돼 살려줘 살려줘 죽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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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죽이지마 죽이지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아, 왜 갑자기 방풍이 좀 안 나가는 것 같지? 아우, 뭐였지? 기분이 상긴가? 안 돼! 끝났다! 아우, 실세 땅 아우, 찹쌹 ④ 아우, 형 아우, 형 아우, 형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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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kay. Okay. Oh, nice. 안 돼. 야, 설마. 살려줘, 살려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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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죽일 거지? 어우, 안 죽일 거지? 어우, 다행이다. 오, 기도. 아니, 무슨 기도하는 게임이야. 제발 죽이지 말라고. 무한으로 제발 죽이지 말라고. 기도하는 게임이야. 아유, 이런. 아유, 이런. 아유, 이런. 아유. 아유. 아유, 이런. 아유, 이런. 아유, 이런. 아유, 이런. 스킬. 이야! 어우, 다행이다. 쟤도 실수했다 선한야도 긴장했구나 끝나는거였는데 제가 실수했는데 어... 쟤 아우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어휴 아니 씨 아우 야 이런 회심의 하나가 있었구나 이런 회심의 한수가 야 이걸 지르고 무한이게? 나이스 야 야 으 Yeah that was great. I got a challenge. Well, I ran a bunch of people. I never thought I would give up... Well, he did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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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어딜 아모멀쩡을 어딜 감히 죽여야 돼. 전우는 죽여야 돼. 무한트는 전우만은 죽여야 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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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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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표장임이라서 무한의 자신 있으니까 암호 모드의 자신 있으니까 너무 성격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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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막판 마무리만 잘 하자 아 아 안 돼 제발 제발 아 아 아유 씨 나이스 나이스 죽어라 죽어 나이스 어디에 도발을 해 이런 거예요 스트라이크 차우려고 도발하는 거를 빠른 도발로 쫓아갈 수 있거든 아 이거 하 아우 아우 아니 제발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아우 연습기 예술이다 연습기 예술이다 진짜 아우 저는 어저께 폐렴 걸린 상태였어요 저는 예랑에서 졌을 때 죽을 병 시안구 인생 선고 받은 상태였어 braucht 실명한 상태였고 목소리도 안나왔고 막 진짜 죽음에 예예 어제 여기 다시는 데 아닐 거에요 472도였어 야! 아우 아우 망했다 아우 이번판 망했다 아 이번판 망했다 확실히 망했다 아우 아우 원래 내가 이긴 거였는데 아 실제였다 너무 가까웠다 아우 저는 무한 아 제발 그만 때려 그만 와 한 방이야 완전 한 방이네 완전 한 방 완전히 한 방이네 와 진짜 어렵다 완전히 한 방이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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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아 아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으 음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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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현암야의 무한쟁이, 저는 무한쟁이에게 서륙했다. 나이스 10대 7 OK OK.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